안녕하십니까 덩어점 영어 잉긋시 딱자 이박사 선생님입니다 자 2023 공무원 시험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 싶어 무엇으로 어떻게 하지 아 고민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실천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영포자야 40점대야 50점대야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무조건 9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90점 95점 100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니까 잘 듣고서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선생님한테 먼저 상담부터 해보고 라고 한다면 카톡 딱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네는 어떤 위치야 진단부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자세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부터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23년 공무원 영어는 과연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자 2022 난이도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그쵸? 고2 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고2 초반 이 정도 난이도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득점입니다 90점 95점 100점이야 다 그리고 숫자도 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이거죠 근데 23년 공무원 시험은 어떠냐 일단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조금 뽑아 조금 뽑아 근데 만약에 이때처럼 2022년처럼 고2 초반대로 시험을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5점 100점 받지 않으면 합격이란 게 없어 그래서 아마도 내가 추측하고 확신컨대 이건 추측 정도가 아니라 확신컨대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 왜? 조금 뽑으니까 난이도를 높여야 사실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 너무나 고득점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이거 뽑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을 세우기 위해서 난이도를 분명히 높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좋은 일이야 슬픈 일이야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상대방과 내가 점수가 벌어져야 되잖아 근데 난이도가 없으면 벌어질 수가 없잖아 피를 말리는 겁니다 사실 피를 말리지 않은 시험이 되려면 난이도를 높여서 일렬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빡세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험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100점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점 받을 거야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만점 받을 거야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언제든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자기는 공부했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새벽같이 그냥 짐 싸들고 가서 스터디카페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네 근데 물어보면 형편없어요 분명히 내가 유명 사이트에 유명한 선생님께 강의와 교재해가지고 공부했고 뭐 애들이 좋다는 거 다 사다가 막 그냥 돈만 엄청 써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고서 진짜 다시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했을 때 놀라운 성적 폭발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을 보고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 올릴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90점 이상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90점 이상 당연히 맞아요 왜인 줄 아세요? 시켜보면 실제로 어떤 지문을 딱 주고서 시켜보면 문장 보는 눈 예리합니다 어떤 게 주어고 어떻게 동사고 왜 여기 이해가 달라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해석 능력 죽여줍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즉 즉 즉 뒤로 해석해 나가요 진짜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해 나가는 힘이 아주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좀 더 예리하게 하려고 좀 더 예리한 눈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면 분명히 100점 도전할 수 있습니다 80점대? 90점대보다는요 약간 조금 떨어져요 문장 보는 눈이 조금 떨어져요 시간이 약간 걸리면서 봐요 그리고 해석 능력도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조금 더 예리한 눈을 가지려고 기본 개념을 갖다가 좀 더 예리하게 닫고 그죠? 그리고 해석 연습도 조금 거기에 걸맞게 좀 하시고 하면 이분들도 100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쌤이 볼 때 걱정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 문제는 70점대부터 밑으로 옵니다 이분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사실 여기 사람들이나 이 윗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쌤 거 누가 듣는다고 하더라니까 나도 들어요 어떤 교재로 강의한다더라니까 나도 강의 들어요 다 그렇게 그냥 따라서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야 이 밑에 분들은 기본 바닥이 안 돼 있는 거고 여기는 기본 바닥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천지차입니다 근데 같은 교재 같은 강의로 공부한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제자리 걸이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닥 작업부터 해야 돼요 바닥이 탄탄해야 돼요 바닥 작업이 뭐냐 바로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기르는 제대로 기르는 그런 강의에 몰입하라 이겁니다 그런 교재에 몰입하라 이거죠 그런 강의와 교재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곳에 몰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제를 살짝 얹히면 요리 점프합니다 점프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 흉내를 냈다? 개망합니다 계속해서 개망합니다 절대 그런 공부 하지 마세요 바닥이 봐봐 내가 여기다가 건물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모래 엉성한 모래 위에다가 이거 올려봐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요 여기 바닥 작업을 여기를 탄탄하게 하라 이 말이야 여기를 그리고 나서 올리는 것은 쉽다 이 말이야 올리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여기 우리 연구소 오다 보면 건물 올라가는 데 있거든요 건물 올리고 있어요 근데 건물 올리는데 내가 거기 우리 내가 뺏나 되는 주차장 사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건물이 진짜 빨리 올라가네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할 이런 뼈대에 있는 말을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아 기초공사만 하면 금방 올라가요 이러더라고 우와 내가 거기서 번뜩 그랬습니다 기초공사만 제대로 하면 금방 올라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다 기초공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기초공사를 하라 이거죠 그 기초공사를 잘해주는 강의와 교제에 일단 몰입하라 이거죠 그 강의와 교제에 몰입하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 2개월이면 끝나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강의와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올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밑에라던가 아니면 그냥 이제 시작하려는 분 이제 시작하려는 분 있잖아요 이제 초시생 있잖아요 초시생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점수가 얼마인지도 몰라 초시생 등등 아무튼 그런 분들 전부가 다 내가 뭐부터 시작할 거다 진단부터 시작할 거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릴 거다 그래서 카톡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저한테 이제 상담이 딱 왔어요 상담 오면 이렇게 이런 진단고사를 준단 말이야 진단고사 주었더니요 이분은 오랫동안 공부한 분이야 말만 되면 그냥 바로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공부한 분이야 그런데 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 자 이분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공부했습니까? 그래도 공부했대요 열심히 했다네? 했는데 이렇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수만 명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로 이분도 하아프모의고사를 풀고 있더라고 그런 걸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하니까 점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에 뺐나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요렇게 쉬운 문장을 시켜도 잘 모르더라 이거죠 요렇게 딱 던져주잖아 주어동사 고르면서 빨리 해석해봐?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80점, 90점, 90점 이상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딱 주어동사 구분해보면 그냥 구분해버립니다 주어고요, 동사고요 얘는요 꾸밀라고 달라붙었어요 해석 이렇게 돼요 왜 했었는지 아세요? 더 넘버일 때는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술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본인도 그렇게 나오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니까 어법 문제도 어렵고 영장 문제도 어렵고 독해도 어려운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2023 공무원 시험에서 90점 이상 노려보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금 확 갈아엎어야 돼 공부 전체를 갈아엎어야 돼 어떻게 갈아엎어? 기본 작업을 기본 바닥 작업을 탄탄히 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 얼마 안 걸려 그것만 탄탄하면 항상 일정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점수 폭발을 원한다 하면 점수 폭발하는데 필수 요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신경 써라 이거죠 이 두 가지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진짜 중요하죠 영어에서 진짜 중요해 두 번째 풍부한 어휘력 어휘력은 누구든지 부지럭만 떨면 할 수 있어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입으로 줄줄줄줄 하루에 100개 200개씩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부지럭만 떨면 돼 이건 아니야 제대로 된 강의와 교제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야 이 대목이 빨리 치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치유해주는 강의 교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죠 응? 여기에 있다 보세요 이 네 강좌만 마스터하라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스페셜 오더야 특명입니다 특명 이 네 강좌를 마스터하라 이것만 마스터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 할지라도 90점 이상 나올 수 있다 90점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강좌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강좌가 완전 기초편이야 얘는 진짜 진짜 바닥 자금 생생 기초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생 기초를 가르치는 강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다 생기초 한다고 해놓고는 벌써 설명 자체가 생기초로 하지 않아 어렵게 설명을 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못 느꼈어요? 많이 느낄 텐데 똑같은 문장인데 A라는 쌤하고 B라는 쌤하고 설명이 다릅니다 어떤 쌤은 진짜 맛깔나게 쉽게 설명하는데 어떤 쌤은 진짜 어렵게 설명을 해요 똑같은 문장인데 진짜 재밌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맛깔납니다 명사가 뭐고 대명사가 뭐고 소유격이 뭐고 뭐 독립소유격이 뭐 뭐 이런 것들 완전 쌤 기초들인 거 있잖아요 바닥 작업 쫙 해줍니다 선생님 저 진짜 오랜만에 영어 공부하는데요 이거 봐서 타면 됩니다 선생님 저 완전히 영포자예요 영어 아무것도 몰라요 ABC지만 않아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돼요 7시간밖에 안 돼 7시간만에 당신을 치료해 준다 이거죠 7시간만에 당신이 영어 수렁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7시간만에 단 7시간이야 내가 진짜 독한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두 바퀴도 돌릴 수 있어요 오늘 두 번 내일 두 번 벌써 네 번이잖아 진짜 정성을 다해서 네 번을 들었다 사부가 뭐라고 하는지 한 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허벅지를 찧어가면서 그냥 와 듣고서 암기하고 달달달 입에서 튀어나오겠다 최고입니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어법 문제 문법 문제 영장 문제로 출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닥 작업을 딱 하면은 일단 모래 위에 집집기가 아니야 그때는 탄탄하게 밑에 바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야 이걸 제대로 했을 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수강생이 잘 모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의 들으면 내가 지금 이거 어디까지 마스터가 됐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강의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수능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토익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요 듣다가 종강까지 안 가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많습니다 그런 게으름뱅이들은 치워버리고 종강까지 갔다 손 치더라도 듣다가 아 이 정도 했으니까 됐겠지? 하면서 다음 강제로 넘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스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 마스터를 해야 돼요 마스터 오케이? 마스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통달 점검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부한테 무조건 1회 강좌마다 1회 이렇게 통달 점검 테스트를 받으러 오셔야 돼 7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받으러 오는 시간은 땡 강의 듣기 시작했다면 일주일 이내로 받으러 와야 정상입니다 일주일 이내로 받으러 와야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완전히 통달 점검 테스트 해주세요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테스트 해보면요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대로 끌고 가면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은 사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빡세게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자동차로 말하면 넷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차 내가 몰고서 얼마든지 생소한 길을 그냥 가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름무름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네비를 달아야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비 없이는 못 가요 네비가 필요한지 아닌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고 나면 그 다음에 13시간의 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13시간의 기적이 진짜 중요한 강의예요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이제 영어 실력이 폭발할 거냐 말 거냐 결판 나는 게 13시간의 기적이야 왜 기적이라고 해낼까요? 왜 미러클이라고 했냐 진짜 이걸 마스터한다면 진짜 이 말이 생각나는 이 말이 생각날 거야 What a miracle! 이렇게 와 진짜 기적이구나 What a miracle! 진짜 기적이 뭔지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원리 해석의 원리 내가 아까 말했죠 점수 폭발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 1번에 해당하는 거 그걸 갖다가 13시간의 기적이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딱 만나면 아 이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해석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강좌가 바로 13시간의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는 내가 이걸 마스터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1회 해주는 이 통달 점검 테스트를 하라 이거죠 여기까지 일단 마스터가 됐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장담됐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내가 이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이거를 딱 마스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냐 실전 적용편하고 고난도 GST 고난도 GST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줘야 됩니다 2023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최고득점으로 내가 합격하고 싶어 영어에서 95점 100점 받고 싶어 여기까지 얼마 안 되잖아 17시간 밖에 안 되잖아 이거 실전 적용편 해봤자 10시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3시간의 기적에서 했던 문장 번호는 해석 능력을 실제 지문에다가 적용하면서 훈련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실전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고난도 GST 17시간 여기까지 이 내 강좌를 마스터하라 그게 바로 특명이다 이 말이죠 이 내 강좌를 마스터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공무원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올지라도 바로 90점 이상을 받게 될지니라 틀림없습니다 물론 탄탄한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 강좌를 마스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공부고 공부의 거의 90%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나서는 실전 문제풀이 이것은 실전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야 이것은 시험에 임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본다면 요렇죠 총정리를 해본다면 자 완전기초편 7시간짜리 강의 이걸 먼저 마스터를 하라 거의 70점 아까 말했죠 70점부터 그 밑으로 되는 분 아니면 초시생은 무조건 완전기초부터 해야 돼 여기 그리고 선생님한테 통달 점검 테스트를 한번 받아라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은 다음 13시간의 기적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요거에서 어법 구문 해석이 한방에 끝나게 된다 요거도 또 통달 점검 테스트를 또 한번 해준다 그죠 그 다음에는 고난도 GST하고 실전 적용 요걸 동시에 이루어진다 됐죠 여기까지만 제대로 마스터가 되면은 90점 이상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하시면 되겠다라고 그죠 총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만 보탠다면 통달 점검 테스트는 누구나 해야 된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요 통달 점검 테스트를 하지 않고 가는 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선생님이 절대 책임 못 집니다 통달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통달을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분필을 놓겠습니다 수업 안 하겠어요 이제 선생님 강의를 떠나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통달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말이 됩니까 안 되지 통달하지 않고 통달 점검 테스트 없이 그냥 가는 사람 선생님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예요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기 탓입니다 100% 자 누구나 반드시 받아라 이거죠 강좌당 한 번씩 그치요 자 카톡 그치 그리고 선생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획적으로 나를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되는 점검 테스트 3일마다 점검 테스트 피드백 공부 지식 점검 테스트 피드백 요거는 소수의 숫자만 하게 됩니다 계속 점검 테스트 받으면서 매일같이 단어 테스트 받으면서 빡세게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그게 바로 1대1 코칭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 계획이 맨날 무너져 오늘 계획을 나는 오늘 이렇게 공부할까 해놓고는 또 무너져서 내일로 미뤄 내일로 가갖고 내일 또 또 미뤄져 또 다음으로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돼 아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특히 영어 영어의 경우에 영어의 경우에 나는 맨날 학창시절대로 잃었어 학창시절도 잃었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2023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고득점으로 합격할 거냐 무엇으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드린 말씀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성적이고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나 한번 이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 주시면 내가 1대1로 상세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진단부터 할 겁니다 너가 지금 말긴지 삼긴지 이긴지 진단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처방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한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공무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열정적인 강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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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